XSFM입니다. I, D, W, K 정치인은 니들놈 하나 없다. 정도의 푸념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끝내시겠습니까? 오늘의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중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장재석과 국민당의 여러가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아이튠즈, 유튜브, 혹은 팟당, 웹, 토렌트, 어디서든 접근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70번째 순서.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험지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유면상 PD도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네요. 다시. 마치 수능 한파. 수능 한파 요즘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수능 한파처럼 4월에 있는 선거 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언제나. 재보선은. 비가 오고 다양한 날씨가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4월에 있는 선거는 늘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총선 때쯤 되면 나들이하기 어마어마하게 좋은 날씨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다들 놀러 가시겠네요. 그렇죠. 아니, 아니. 놀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가자고요? 네. 2012년에 대선 방송할 때 그것은 알기 싫다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휴일을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반드시 추가 업무를 해야 되는 날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친다. 그때 투표를 못하게 하러 나간다. 그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날씨와 관련돼서 망언을 하나 하고 싶어. 하시든 할 표도 얘기하셔도 많이. 소개하고 하시. 해보세요. 왜 들어오세요? 아니, 망언인 생각났어. 선거 날. 조수이강 환타님입니다. 2016년 최고의 황사가 물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라고 하겠죠. 연령별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이건 뭐 일부 잘라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운신의 폭이 매우 줄어들 것 같네요. 이 얘기가 나온 말이에요. 그렇군요. 잘라주세요. 마스크를 하고서라도 투표하실 분은 모두 투표하십시다. 방송을 듣고 계신 60, 70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오늘의 쇼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민주화 운동, 종국몰이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들이 그것은 알기 싫다를 얼마 전부터 새로 청취하기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친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주에 들려드릴 타이완 이야기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데볼프 제니인 레더 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면역 과민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지 친구도 못만 해도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뭐? 그래서 뭔데 그게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닷컴? 오, you got it right.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관절 건강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의 광고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팔렸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위? 코스닥 2위 회사라더니 웃기지도 않아 정말 한 달 팔지도 못할 물건을 들여다놓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지금 다 팔려가지고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알렉스 광고로 돌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알렉스를 두 병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연약한 피부에 쓰는 아토라떼 크림인가? 이걸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르핀을 이미 사신 분들이 받는 건 아니라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여간에 무르핀이나 다시 내놔라.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전국구에서 듣고 왔다. 다른 방송에서 듣고 왔다. 엑세스몰에서 파는 게 맞습니다. 여기 와서 사십시오. 하여간 무르핀이 다 팔려서 다시 지금 알렉스만 놓고 있다. 무르핀을 최대한 빨리 들여놓겠는데 판매하는 곳에서 약속했습니다.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나가는 물량 다 쌩까고 엑세스몰부터 다시 집어넣겠다고 만드는 대로 들여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하 4극 오늘까지의 타이완 제 4화 끝나지 않는 계엄령 지난 시간에 저희가 2.8 사건 그리고 디스리스펙트 닥터리가 아니라 국부천대에 대해서 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수희강 환탁해서 현대 이제는 현대의 타이완 이야기를 들고 돌아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좀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쯔위 자태도 터졌고 확실히 사람들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질 것이다. 관심은 얼어 죽을 삼라만상이 필리버스터로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우리의 프로젝트가 한동안 쉬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도 다 안다고 그래가지고 9위 컨센서스 이런 걸 아예 뺐어요. 네 그니까요. 몇 개씩 뺐다고 아쉬워하셨잖아요. 다 안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또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 안다고 신신 뭐 자부심으로 끼셔가지고 네. 네. 조어더 수복운동 228사건에 대한 끔찍한 종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어진 백색 테러 그리고 국부 천대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진 말씀 듣다시피 38년에 달하는 끝없는 그 계엄 영화에서 정지된 헌법 보통 백색 테러라 하면 정부로 정부 기관 이외에서 정부 기관 이외에서 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보죠. 정부 기관 이외에 어떤 단체가 하는데 정부가 걔네들이 정치적으로 무서워서 방관하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백색 테러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분들이 이제 228사건과 관련된 진상조사에서 국가에 의한 백색 테러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말장난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아니라는 점도 붙어있죠. 그렇죠. 하여간 백색 테러 정지된 헌법 야당의 부재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당 외 세력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타이완의 50년대 이후의 상황은 사실 뭐 한국의 현대사도 진짜 남들 보기에 아주 만만치 않은데 한국 정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혹했습니다. 네. 참 예시로 막 비교하고 자시고 이런 게 되게 인류사에 대한 신뢰처럼 느껴지는데 네. 한국에서도 정북몰이 하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백색 테러 일삼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범정부적으로 크게 확대시키면 그렇죠. 예. 그것을 대만의 2차 대전 이후 상황이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4.3 같은 큰 사건이 있었죠. 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가 입이 안 떨어졌는데 네. 예. 4.3 사건을 온 국민이 다 겪었다면 그렇죠. 그게 2.8이죠. 특히 2.8 사건 이후에 이 사건으로 인한 학살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본성 지식인에 대한 학살이 시작돼요. 네. 본성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성인 지식인 지난 시간이죠. 본성인 지식인 싹 자체가 잘라져버립니다. 이유는 물론 공산당 박멸 그리고 친일 청산이었죠. 이상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일본의 통치 시절에 별 불만 없이 잘 살았던 지식인 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네.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친일의 범위라는 거지 일단 너무 넓었고 그리고 뭐 아예 초장부터 좀 위험하게 세게 나가자면 한국의 경우도 초기 집권 세력 그러니까 지금 정부 수립을 할 때 주체 세력이 친일파였냐 아니면 독립운동 세력이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의 민족적 정통성 같은 걸 따지는데 물론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쪽 한국이 부끄럽다고도 했죠. 네.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독립일에 싸우는지 아니면 친일을 했는지 여부와 민주주의자 인가라는 문제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그 뒤에 정부를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세웠는가 네.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독립운동의 여부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다이너스티 하나를 봐도 알 수 있죠. 네. 김일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옳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의 행실이 옳았기 때문에 이후에 따라올 모두가 옳을 거라는 가정은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자꾸 껴드네요. 우리 이제 무슨 정치인 초대해서 정책 같은 거 이야기 그 사실은 정치 얘기보다는 정책 얘기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국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국회의원을 부르면 다른 행실 한두 가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이 나와요. 물론 표를 든 국민으로서 그런 거 궁금해하고 불쾌해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한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저 X는 개X야라고 결론 내리는 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노회찬 같은 경우 그 사람의 일생을 걸고서 바쳤던 헌신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비톨받잖아요. 진짜 말면마디인데 단지 이재명의 음주운전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핫하신 포인트 딱 잡으시네 이재명 시장 요새 핫하잖아요. 핫해요? 핫 제다 타죠. 그럼 편집 유피기가 원래 요새 이재명 관심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장계석과 국민당도 평생 중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워왔던 세력이에요. 이런 것만 들으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약간 유보했었고 그들이 평생 싸워왔던 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작은 섬의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시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표현 처음 들어봤어요. 시몰살 시몰살 사실 뭐 이런 타이완의 상황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더 가까이 평생 민주주의 쟁취라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저의 윗세대인 386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점은 분명히 맞죠.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운영하던 학생회 그분들의 조직이 또 민주주적이었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정치인으로서 되게 민주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냐 라는 거는 사실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너무 많이 하던 말로 함구하렵니다. 이래서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고 이 얘기군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지는 뭐 했는데 지금 저는 지금 화나는데 그 말에 대해서 김정일 씨가 하는 말은 저는 구 운동권 출신으로서도 불쾌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탄압할 때 다 없어지지 그랬니 그런 뜻이죠. 지금 김정일 씨가 하는 말은 니들이 없어졌어야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거죠. 국보가 그 국보가 아니고 무슨 나라에서 귀한 거 그런 거 위하는 위원회 무슨 소리야 트레이저 카운트야 그게 김정일 씨가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김정일 양반 말고도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한 거고 운동권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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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주주의랑 관념을 쟁취한다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죠. 이게 현실의 슬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최초의 정부가 임시정부 직계 계승자들에 의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벌여야 했던 민주화 투쟁은 여전히 가능했고 유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를 아시아는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들어와서 단일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중은 민주화 투쟁을 그 정통성을 가진 정부를 상대로 했을 거라고 저도 예측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다 나은 지점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좀 나은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개인의 진보 혹은 진화가 모여서 생각을 바꾸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자르셔도 됩니다. 저도 모두의 한 걸음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빡세지요. 그런 점에서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가죠. 228 사건 이후에 공산주의자 친일파 색출의 범위가 본 사건의 사망자를 뛰어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타이완 전역은 국민당 정부에 의한 백색 테러 사실 백색 테러인데 다른 말로는 합법적 공권력이죠. 공권력에 의한 백색 테러 사실 친일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산주의자 박멸은 진짜 웃기는 이야기인 게 그 얘기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은 타이완의 국민교육을 하는 목적이 하급관료의 육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과목 같은 걸 아예 가르치지 않았어요. 고급과목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일꾼을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가르쳐야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개념을 알 텐데 여기 있는 타이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국민당군이 들어왔을 때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게 뭐요? 지식인들은 알겠지만 고등교육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번과 맞춰서 이야기하면 좋은 수준의 교육을 모두에게 뿌리고 대신 고등교육은 안 시켰다. 그렇죠. 초등학교 입학자 수는 엄청나게 좋았지만 그 비율은 왜냐하면 정치가를 키울 필요 없었으니까 그렇죠. 최고 잘되봐야 타이완에서는 하급관료면 됐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학에서 그런 과목이 없으니까요. 거참. 실용만 가르치는 얘기가 다 이어져. 그러네요. 심하게 그 시절을 회상하는 타이완 노인들은 진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냥 국민당 사람들이 와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아냐 모르냐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심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일부 마을은 정말 실제로 그랬고요. 아무나 죽여야 했는데 공산주의자로 몰기에는 공산주의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한국은 그나말라도 야당이 존재했으니까 물론 한국전쟁 이전에는 민주당의 전신 한민당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비슷비슷하지만 어찌됐건 정부 수립 이후에는 정권의 폭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조직이 일단 있었잖아요. 또 그로 인해 야당 지도자인 조봉완 같은 경우는 죽기도 했고 정권에 의해서. 맞습니다. 유신지절을 제외한 한국은 사실 명목상의 언론자유도 보장이 됐었어요. 그리고 경향신문 같은 야당지라는 신문들도 존재했고 사상계 같은 잡지도 존재했지만 타이완은 일단 야당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됐고요. 슬슬 싱가포르 냄새가 나죠. 그리고 야당이 있으면 또 뭐합니까.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종신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선거를 해야지 의원은 뽑아올릴 텐데 선거에서 뽑아올릴 수가 없으니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계엄치하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사정검열은 합법이죠. 계엄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니까요. 언론에 대한 사정검열은.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의 방송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왜 갑자기 새로운 뉴스 다루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한국이 지금 계엄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같네요. 일본의 50년 지배 이후 타이완 사람들은 또 국민당의 40년 독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양반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얘기에요 이제. 이제 우리 얘기에요. 인간이 치매나 이런 걸로 제정신을 잃지 않고 제정신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80이에요. 일본의 지배 대일본제국의 황민 황국민 아니면은 장계석 정권에서 중국인으로서의 거기에 반하는 내가 누구인지 난 타이완 사람인가 라는 생각조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늙고 죽어요. 아 나는 일본인인 게 싫다. 혹은 나는 자유중국인인 게 싫다. 라는 생각을 해볼 권한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나서 죽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의 인생일 수도 있는 우리는 최소한 뭐가 신뢰 좋은 애라는 것들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살면 가치판단 자체가 가치판단을 하는 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용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색테라가 황행한 시대라면 어제 연신내 가서 저녁 먹고 왔거든요. 오징어 불고기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누굴 찍어야 된다 누굴 찍어야 된다 걔는 그러면 안 돼 쟤는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 그 동네는 이재호 씨 지옥굽니다. 이재호 은평을 김우영 씨라는 구청장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어쩌고 어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술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대쯤 되는 직장인들 무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를 못 해본 거야. 그렇죠. 타이완에 살다 사람들은 그 얘기죠. 네. 그 얘기죠. 막걸리 보안법은 그나마 나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김막걸리 후보를 공천 탈락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분 안 잘랐으면 방송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귀염둥인데 그러니까 사라졌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럼에도 또 저항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죠. 과거에 상임수석했던 이용이 말했던 일정성분비법칙 병신에 대한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그렇게 거세를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시 나고 태어나서 또 저항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고요. 사람을 갈라놓으면 누군가는 똑똑한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정치를 하고 누군가는 나몰라 귀찮아 하고 그렇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건 뭔가 이상한 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한국전쟁 이전에 엄청났던 한국에서의 도룩이나 아니면 이승만 독재체에서 수십만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곡을 외쳤죠. 1990년 4월 한국의 학생들도요. 타이완은 너무 어목한 상황이다 보니까 단번에 70년대 초로 달려갑니다. 20년 동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격동 30년 후 그런 거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훅 갔다는 건 그동안 찍서리는 못했다는 거예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어요. 조금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 의문의 일가족 피살 사건 같은 건 몇 번 발생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경찰이 이제 이상 연금 상태예요. 경찰이 그 집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범인이 와서 가족을 다 죽이고 가요. 그리고 경찰은 못 봐요. 뭐 이런 사건은 있었어요. 무슨 오키나와에서 넘어온 닌자 뭐 이런 그래서 환타님이 야당을 자꾸 강조해 주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에는 야당도 있고 기관지 아닌 언론도 있고 폐관도 좀 되고 초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다른 사상도 배우고 나와서 싸우고 그래서 70년대에 죽고 80년대에 죽고 그랬어도 10년을 못 가서 또 들고 일어나서 군부정권을 엎었다. 그렇죠. 7, 8년밖에 안 걸렸다. 그런데 타이완은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 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였고 5.16혁명으로 5.16혁명으로 지리멸렬해진 한국의 민주화 세력이 언제 다시 뭉치냐 하면 64년 한일협상 반대운동 소위 6.3 사태라고 하는 걸로 다시 뭉치죠. 그때 이제 박정희가 일본과 비밀리에 수교협상을 하고 그 일에 따라서 거의 모든 야당이 당시 결합해서 총궐기를 하는데 이때 뭐 이제 전임 엔비각화도 한타까리 했었다고 주장을 하죠. 어맹구도 알바를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뭔가를 하죠. 63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타이완에도 대략 비슷한 톤의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970년부터 72년까지 이어진 조어도 지키기 운동이 바로 그 시작이고 이거를 타이완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어도. 얼마나 진짜 세게 끝장을 냈으면 20년 만에 저항다운 저항이 한번 생기는 거예요. 일단 1971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또 살펴보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년 전에 했던 오키나와 편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2회 71년 오키나와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었지만 미군이 지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가 71년 일본으로 반환이 돼요. 문제는 미국용 오키나와 미국이 통째로 반환하는 오키나와의 조어도 다이오다위 혹은 센카쿠열도라고 많이 알지 센카쿠열도로 한국은 희한하게 또 이거를 센카쿠 먼저 표기하고 가로열고 다오이다위라고 그래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진짜 저는 희한하다고 입장으로 하면 다오이다위라는 게 맞거든요. 한국은 그렇게 한국 어르신들의 이상한 관습이 있어요. 이런저런 용어를 둘러보고 일본어 아는 게 있으면 일본어를 먼저 쓰는 본능적인 영감들의 특징인가 진짜 이거는 거의 쓰네끼리 괄호열고 손톱깎기 같은 표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어른들이. 그래서 그게 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살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그 살았던 자국이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문서에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상해 민망한 거야. 이상하다 못 생각해야 돼. 조언 문제 같은 경우는 외교문건을 봐도 한국식 발음을 표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현지 표기 위주로 많이 가는 분위기니까 그런 문건에 생가쿠열도 다를고 다위다위 있는 다음에 그다음 문장은 다 생가쿠열도로 나와요. 생가쿠라고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우리는 독도 문제도 있는데 그러니까 희한한 나라예요. 해가네 진짜. 하여간 많이 들어보셨죠. 생가쿠열도는 현재도 일본과 중국의 독도와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영유권을 누가 가질 거냐에 대한 다툼인데 이때 처음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조호도라고 할게요. 편의상 호칭이에요. 그러시죠. 오키나와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된 거는 1879년의 일입니다. 일부 때 했던 시모노세키 조약이 다시 나오는데 이때 일본이 편입한 오키나와에서는 조호도가 빠져 있어요. 이 무인도였던 조호도는 일본에 의해서 청일전쟁 중이었던 1895년에 편입이 돼요. 관보의 고시라거든요. 이때는 빈 땅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이 표기할 거야. 라고 고시를 한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내 땅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똑같은 방법이 독도가 똑같이 당해요. 같은 해. 맞습니다. 독도도 1895년 일본이 관보에 관보에 싣고 자기 땅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원체 작은 섬이여서 청일전쟁 직후 세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도 타이완과 펑우제도를 일본에게 한양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 조호도라는 지명자체는 등장하지 않아요. 즉 조호도가 일본형이었다는 거는 그냥 1895년에 일본이 여기를 자국에 편입시켰다는 일본 쪽 기록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우리가 관보에 넣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오키나와 타이완 사이에 낸 작은 섬이 일본이 오키나와를 합병했을 때만 하더라도 최소한 이때만 해도 오키나와의 일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형 오키나와에서는 이 섬이 오키나와의 일부였던 거죠. 미국의 기록입니까? 넘겨주기 전에. 그렇죠. 참고로 아까도 말하지만 한국의 독도도 이때 일본이 자국 변입을 했죠. 독도와 조호도는 거의 같은 운명이었는데 독도는 한국이 시루적 지배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호도는 일본이 시루적 지배를 현재 하고 있죠. 2차 대전기의 카이로 선언이라고 교과서서 많이 배웠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항이 1914년 1차 대전 세계대전이 개시된 이후로 일본이 뺏은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주, 타이완, 펑호와 같이 일본이 청나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은 중화민국에 반환된다. 세 번째 한국이 노예상태의 노예숨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카이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신탁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인데 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소상 토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가 합의한 3차 합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카이로 선언을 배울 때 카이로 선언으로 한국의 독립이 컨펌되었다라고만 배우는데 조어도 문제나 타이완 문제도 사실 카이로 회담에 아주 중요한 내용에 속해 있거든요. 조어도는 우리는 전쟁당사국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장제스가 한국을 내차하고 되게 많이 주장을 했대요. 독립문제와 관련돼서 이거 가지고 장제스가 왜 이렇게 한국에 신경을 썼을까. 윤봉길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인상을 크게 줬던 건 사실이긴 하죠. 장제스가 발언을 했으니까. 그렇고 장제스가 그랬다고 해서 물음표가 뜨긴 뜨는데 사실은 중국 대륙을 넘보던 즉 화화를 전통적인 화화를 넘보던 그 어떤 지도자도 한반도를 일본에게 내주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본능적인 선택이었다고 보통.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한반도가 불안하면 동북이 불안해지고 중국 북부 전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자칫 대건 조어도 역시 장제스는 회담 당시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가 조어도 문제를 알았다면 사실 중국당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의아스러운 게 일본에서 왜 1914년을 기점으로 일본이 빼앗은 땅을 가져가냐는 거죠. 이 기점을 1895년으로 했다면 조어도는 자연스럽게 중국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79년 기점으로 했다면 오키나와도 중국령이 되거나 최소한 독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장제스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914년 설을 그냥 찍어요. 이게 지금 타이완에서 장제스를 연구하는 사가들도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가 라는 건 의문부로 남는 일이죠. 그전까지 장제스 팀에서 몰랐거나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해양 세력은 아니에요. 해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나라에 가까웠고 역대 왕조들도 그렇죠. 대륙적 기질이라고 그것도 장제스 역시도 대륙적 기질의 후계자다 보니까 해양의 중요성 같은 거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할 뿐이죠. 혹은 카이로 회담 이전까지는 충분한 발언권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인지 알 방법은 확실이 없다. 그렇죠. 어찌됐건 1924년 기점에 장제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2차 대전 이후 조어돈 오키나와 함께 반환되지 않아도 되는 땅이 되고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71년 미일조역에 의해서 통째로 일본에 반환이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간씩 누락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주변사를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한테 이게 얼마나 얘기가 이어져요. 계속 오키나와 이어지고 홍콩 이어지고 독도 이어지잖아요. 독도까지 이어지고 1970년대 초 이때 조어도 찾기 운동을 했던 대학생들은 딱 나이로 계산해보면 228사건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국민당 지배시기에 태어나서 반공 반일 교육을 받은 1세대들 그리고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때 나쁜 놈들이 내려와서 이 나쁜 놈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간 대륙에서 내려와서 호랑말코들 호랑말코들이 그런 말도 못했을 수도 있고 다 죽였다 라고 밥 짓던 할머니가 조용히 얘기해주신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아이들 정도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한국전쟁 30주년 기념이었어요. 80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그 때문에 30년이 가지는 8살짜리가 가지는 거리는 엄청나거든요. 엄마나 동네 어른들 하면 맨날 한국전쟁 얘기해요. 저는 부대 벙커에 있으면서 진짜 벙커 진짜 벙커에 있으면서 30년 된 특전부사관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원사들 큰 별 달고 있는 원사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20살 때 얘기를 줘요. 그때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이야기. 30년 정도의 한 세대는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겪었던 것을 분명히 듣게 돼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대한테 광주나 87년 6월은 같은 거죠. 저도 그래서 영감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구나. 그렇죠. 어찌됐건 반공 반일 교육을 받은 1세대 민족 교육을 받았겠죠. 우리는 중화민족이고 중국이 하나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 또 이제 또 이 조금 섬나라에서도 교육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중화문명의 자랑스러운 어쩌면 이렇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조호도가 일본 땅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부메랑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호도가 왜 일본에 넘어가지? 거기 우리 땅 아닌가? 아니 우리 위대하신 우리가 늘 배웠던 국부께서 왜 어찌하여 카이로 협상을 저 따위로 하셔가지고서 우리 땅을 일본에 내어주는 거지? 아니 우리 국부는 지금 항일전쟁의 영웅 아닌가? 아니야. 근데 보니까 우리 국부가 아 씨 맞아 위대한 쪼겨났지 얼마 전에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 근데 어디 나라에 다 아빠들은 왜 이래? 상태가 다 왜 이따이야? 나중에 국부 특집해야 되겠네요. 이집트 터키 아빠를 부탁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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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들 장제스는 한 3편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릴 때만 매독 달고 살고 그게 궁금하다는 건 아니지만 화류계의 꽃 아니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서 5.4운동 1910년대 베이징에서 일어났던 민족주의 운동이에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산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중국에서 사인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안문의 베이징대생들이 모여가지고 항해시위를 한 민족주의 운동인데 열심히 우리도 이제 5.4운동에 대해서 배웠잖아 반제국주의 반봉권이 근로에 기치었고 그게 우리나라가 생겨나는데 가장 중요한 밑거름 아닌가 아니 그때 우리 선배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는 바로 우리나라를 산동반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잖아 아니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젊은 악도가 일어나서 저호도를 찾아야겠어 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던 지성훈이 미칠 수 있었던 수준은 민족주의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민족주의의 끝을 따라가 보니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딱 모여서 의견이 통일되기 좋고 같이 싸우기 좋더라 어찌됐건 이런 정당한 얘기를 하는데 거멸된 언론은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았을 것이고요 장제스의 실책을 그렇죠 아니 이게 왜 지금 이 중요한 얘기인데 왜 이게 보도가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민주화 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첫 번째 언론 검열의 중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언론 자유의 보장 장제스와 국민당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아마 장제스가 이쯤에서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데가 있는지를 내가 1944년도에는 알지를 못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옆에서 얘기 좀 해 누굴 미워했겠죠? 그러니까 아 X 옆에서 얘기 좀 해주지 내가 거기까지 가버리 정부로서는 국토대찾기 운동의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독도 우리 땅이라고 갑자기 10만이 모였다고 그걸 진압하기에는 명분상 쉽지 않잖아요 한국정부만 하더라도 지금 독도 우리 땅 역사에도 아무 관심도 없고 민족사에도 아무 관심도 없고 현대사에도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어릴 때 주입받아서잖아요 노래 때문에 어릴 때 주입받아서도 있고요 욕을 하고 싶은데 욕할 때가 없어서 그 문제만큼은 뭔 지랄을 하면서 욕을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이는 경향이 있죠 사실 네 저는 여기에도 50% 정도의 공통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욕을 할 법하고 민족주의라는 기치로 뭉칠 만하다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쳐주고 입을 막으려고 그래 너네 언론 통제하는구나 참고로 독도를 비하한 거 아니에요 독도 문제는 한국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여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문제는 참 진압하기 애매한 상황인데 언론자의 요구가 터지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순수한 조 도착기 운동이 아니다 정치 직군들이 개입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백화 되면서 지난 명분을 주게 되는 거죠 원래 환타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결국 결론이 그쪽으로 가네요 늘 그렇지 감잡으셨구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국내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해외 얘기로 비슷한 얘기하잖아요 이건 역사예요 그냥 아니 정치예요 지금 해외 정치 혼자 역사라고 알고 계셔 내가 느낀 정치 같은데 저 출마하나요? 해외 정치 해외 정치 각 지역별 환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내 역사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근데 외국은 역사가 이런데 어떡해 그럼 들어요 그러면 그럼 들어 한국의 육삼 사태처럼 이 사건이 아주 크게 전국적 규모의 시위로 번지진 않지만 슬슬 타이완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맹화가 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사람들을 다 학살하듯 족친 기억이 남아있다 보니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도 몰라도 토프 칵테일 들고 이렇게 나서진 못하지만 일단 고등교육을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물음표가 뜨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민족주의 같은 바보 같은 태재 때문에 모였는데 모여놓고 보니까 우리가 민족주의만 얻어야 될 게 아니고 국민이 얻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라는 자각이 온 모양이다 바보 같은 민족주의라니 무슨 말을 들으려고 민족주의 왜 이렇게 싫어해 그것을 알기 싫어해 듣고 계신 소수의 민족주의자 여러분 자기 직업이 민족주의자인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싫어해? 그럴 수도 있지 직업이 보통 자자로 끝나진 않아요 민족주의가 민족주의스트 사람들은 국가의 주인인 시민으로서의 자기를 오랜만에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70년대다 한국이랑 굳이 비교하면 뭐 한 20년 늦은? 10년에서 20년 늦은? 정도다 거기까지 쫓아왔고요 광고 듣고 와서 그 다음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번도 계속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인데 한국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 주십시오 XSFM입니다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의 1599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샴푸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가보신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 집을 노건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트위터 하더라 요즘 열심히 하시던데 개드립도 치시고 이분이 하시는 건 아니지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는 거예요 녹원 간장게장 사장님 아드님이 녹색당과 녹원이 같은 녹자돌림이라 친근하다는 대도하는 개드립을 치시고 계신 가운데 트위터에서 유명장 피디와 제가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를 민족주의자로 설정합시다 바보 민족주의자 둘이 지금 대만의 역사를 배우고 있어요 조수의 강 환타님께 대만의 민족주의자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 자리입니다 새로운 설정은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면서 지금 만든 설정이에요? 아니요 딴 얘기인데요 담배 피우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원래 그래요 타이완 잘 모르고요 우리가 되게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음악 나왔죠 민족주의자는 여기 이 방송에서 약간 이렇게 하대하는 종족들이야? 과한 민족주의자야? 왜 그런 거야? 시작은 환바에 대한 비화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 그래요? 나 역사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극진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이런 얘기부터 우리가 두 명의 유피디 바보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도 아니고 딱히 어디 나가서 민족 차별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차별을 누군가 차별 안 하는 거랑 나라를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지 아니 꼭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차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굴 차별해? 그래요? 응 그리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어 뭐 사랑할 게 없어 나라를 사랑해 왜냐하면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차별하잖아요 뭐야? 사랑하면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다닌 대상을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필요적으로 어떤 차별을 낳긴 해요 꼭 왜곡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꼭 왜곡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투적으로 많이 변했던 역사적 사회들이 있죠 두 바보들이 타이완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황신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8년생인데 황신재 우리나라식 발음으로는 황신계죠 송해 선생님보다 어리네 아 그러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그분 되게 위대하게 느껴져요 비슷하신가 푸젠성 출신의 본성인이고 국민당 출신이에요 의외로 본성인인데 국민당 출신이다 국민당 소속 시의원이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성향은 연세드시고 나서 하시는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사민주의자적 경향이 좀 있죠 원래는 이 양반이 그전에 당의 인사들을 지원하던 일을 좀 했어요 국민당 의원의 자격으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었거든요 입법원 의원인데 국민당 소속이면서도 당의 인사들을 지원하는 좀 특이한 성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979년 메이디라오라는 메이디라오 아름다운 섬 이름의 정치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포르모사 같은 건가요? 메이디라오 포르모사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메이디라오가 되는 거죠 메이디라오 메이디라오 이때가 1979년이에요 장제스는 75년에 죽어요 그리고 잠시 빵빵절이네요 탕탕절이네요 4년 전에 죽었죠 빵빵절이된다 탕탕절이네요 79년 그리고 약간 중간에서 과도적 성향으로 임시 대권을 이어받은 분이 잠깐 되셨다가 장진고 아들이 큰아들이 대를 이어서 2대 세습을 합니다 장진고 총통 시절이었죠 여러분 타이완도 2대 세습했습니다 이건 약간 별개의 얘기인데 사실 장제스만 하더라도 1차 국공합작 시기에 공산당과 합작을 하면서 국민당 안에 공산당의 입당을 허용했었고 장제스 자체가 홍색 장군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에요 홍색 장군 그러니까 빨갱이 장군이죠 그리고 소비에트의 지도를 받았고요 중국 국민당은 그 당시에 적이라 안 하고 홍이라 하죠 그러다가 상하이 반동이라고 하는 상하이에서 갑자기 파업한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살해하고 공산당을 택출하면서 1차 국공합작이 깨져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기 첫 번째 아들 장진고는 소련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변심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면서 아버지를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버린 아버지를 평생 다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결국 이제 트로츠키 밑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소련공선당 입당도 했었죠 결국 혈육의 정 때문인지 어찌됐건 반공장군이 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장진고도 정치적 입장을 바꾸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이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장진고는 장제스에 비해서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1당 독재국가로서의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깊은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의 과거 1억보다는 현재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지금 북한에 있는 젊은 분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요 스위스 유학 출신이니 뭐니 스위스 유학 출신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초기에는 기대를 좀 했었어요 남한에서도 서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NBA 좋았잖아요 NBA는 좋아하지만 그래도 독재자죠 이것도 별개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자라고 해서 뭐 스탈린처럼 굴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죠 어찌됐건 메이디라고는 바로 이 시기 6월 황신제에서 발행이 됩니다 계엄영화였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한계가 있었지만 대본에 발간 6개월 만에 8만 부의 반응 부수를 자랑합니다 이게 그 시절로 치면 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초대방난 거죠 그렇죠 월간지인데 월간지 시장이 원래 작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 타이완사에서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웬일이 정부도 이 잡지의 선풍적인 인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무기나는 자세를 취합니다 일단 당내 인사가 연루돼 있고 그렇죠 입법원 의원이 몸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영구 종신직인 그리고 이름도 포르모사 나쁜 얘기 안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당시 타이완의 정치색이 짙은 잡지는 크게 두 권이에요 반공을 국시로 하는 친국민단계의 질풍이라는 잡지가 있었고요 이게 더 무섭죠 이름이 질풍 왠지 사춘기 소년이 있었을 것 같은 아이큐 점프 느낌 나요 질풍노도 그 다음에 당외계의 메이디다우가 있었죠 근데 이 두 잡지는 이제 약간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문들끼리 그랬잖아요 누가 기사 쓰면은 다른 신문에서 그 기사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요즘 그런 낭만이 없는데 그 시절이 참 재밌어요 요즘 좀 멋있지 않아요 진짜 그런 거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게시판에서 자기들끼리 촌각을 다투어서 트위터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 저 뭐냐 취재반장하던 그 녀석의 트윗을 보면 이렇게 매일같이 시비 걸고 앉았잖아요 요즘은 사람과 실을 노래해요 섹스하자고요 모두가 글을 쓰고 모두가 서로에게 반박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활자를 쓴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끊기 적다 보니까 진짜 지식이라고 불리는 한두 사람만 키워짓을 했죠 그게 사상계같은 잡지에 왔다 왔다 했고 그렇죠 그렇죠 멋있다고 생각하고 알지 뭐 지금이 미래라고 봐요 이 시절에 예정된 미래 모두가 키워짓하는 하긴 뭐 지금이 그 시대라면 이제 UMC는 싫어하겠네 고종석씨께서 글 올리실 테고 그 음악 반박하고 있으면 나한테 편지 쓰고 술 먹으면서 저는 그분이랑 그래도 블락도 안 당하고 사이 좋은데 블락을 안 당한 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다른 무슨 사이가 있어요? 그분한테 블락 안 당하면 사이 되게 좋은 거래요 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난 블락 당했다? 난 안 당했는데 나는 레슬링 얘기하고 농구 얘기밖에 안 하는데 난 블락 당했다? 방에서 욕했잖아요 욕한 건 아니죠 계정을 블락해? 그렇지 긁은 끝이 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블랙노스랑 비슷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욕이야 칭찬이지 내가 블랙노스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자 여가네 또 이런 소리를 해버렸네 어르신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완전히 불쌍해요 저는 그래도 그분을 약간 골라네 아르키메데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어디 한 군데 빠지시면 집중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지 저도 그 시절에 사셨으면 뭐라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치열한 현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이유가 71년에 단교 UN에서 쫓겨나고 79년 1월에 미국이 타이완과 단교를 해요 이 말은 중국과 수교를 했던 뜻이죠 천천히 고립되기 시작했죠 진짜로 타이완의 위상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시기였던 거죠 어찌됐건 이런 잡지 영향력 확대에 고무됐죠 이제 메리다오 편집진들은 그래서 197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서 시위를 기획하고 당국에 시위 신청을 합니다 집회 신청을 한국에서는 내일모레 12시위가 있나죠 한국은 한참 좋을 때 저희때 아싸 이러면서 리즈 시절 당연히 불허되죠 다시 재신청합니다 다시 불허가 돼요 집회 신청을 3번 했는데 모두 불허가 반려되었고 메리다오 편집진은 집회 강행을 선언합니다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잡지라기보다는 메리다오 자체가 국민당 외에 있는 모든 민주세력의 구심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야권 같은 그렇죠 거기 기자들이 나중에 다 의원되고 정당 총수되고 상호총당되고 이래요 당당신당으로 다 다 했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일부 말지 기자 출신 의원들이 몇 명 있는데 아 말지요 말지요 말지보다 영향력이 훨씬 많았다고 보면 되죠 정금주 씨 말지 기자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최민희 의원도 말지 기자 아니었나요 그래요 나 말지 이달의 독자 그런 것도 있어요 정금도 한번 나왔어요 말지 본사도 갔는데 저기 홍대 어디에 있었는데 망원동인가 뭐 그런 데 있었는데 망원동 망원동 연립주택 같은 데 있었어요 말지 우리 정기구도 없고요 그 옆에 PC서울이 있었고 PC서울 컴퓨터 잡지 노인네들 염병할 기억력 나 PC월드 어린이 기자였는데 아 그래요 야 나 아람단이었어 뭐야 그게 아람단 그 나이에 아람단 있었어요 어 그럼요 초등학교 때 아람단 전두환이 만든 거잖아 우리 때가 처음이에요 지금도 한국청소년연맹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아람단 누리단 아직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대로 오공인사들이 총재하는 데거든요 우리가 우리 늙었단 자랑 말고 이게 지금 무슨 증거가 돼 가만히 있어 말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나도 뭐라도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따졌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1979년 12월 9일 집회 전날이죠 타이완 정부는 군사훈련을 이유로 타이완 전역에 집회 금지를 선언합니다 뭐 언젠 집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세상스럽게 집회 금지를 선언합니다 군인들만 귀찮아졌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IS가 한국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로 온다는 얘기만큼 황당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위 당일 제2의 도시 카오슝에서 벌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남부 최대의 도시고 본성인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은 데에요 타이완은 이제 지금 살짝 먼저 얘기를 하자면 타이베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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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베이인 수도는 외성인이 좀 인구가 많고요 남부로 갈수록 본성인 인구가 좀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부가 국민당 남부가 민진당으로 확연하게 갈리거든요 이제 이 카오슝에서 벌어진 집회에요 유인물 배포가 이루어지고 유인물 배포하던 사람들이 경찰의 습격을 받고 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채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포의 연속인데 이제 그때 서울시청 환타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은 어느 순간 분노가 공포를 뛰어넘는 때가 오거든요 때가 옵니다 그게 민중봉기가 무서워지는 포인트죠 그렇죠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보다 이때 분노했어요 공개적인 폭행 연행사건에 이 사건을 이제 메일이다오 편집진이 집회에 강행을 했을 때 당 외 안에서도 이제 또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건파도 너무 위험하다 집회를 반대했는데 이 온건파들이 집회 결합을 선언하고서 집회 결합하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공포가 분노에게 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네 당 외 인사들 온건파 당 외 인사들이 집회 결합을 선언합니다 자 12월 11일 오후 6시 시위가 시작됐어요 뭐 한국의 시위 같은 게 아니에요 이때 500명 모였대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당 외 인사들 모여서 그냥 반에서 모이다가 밖에서 모인 거에 불과해요 경찰은 편집장 황신재의 연설이 시작되자 시위대를 포위합니다 500명의 초기 시위될 경찰이 에어사고 온건파 당 외 인사 2500명이 다시 경찰을 에어사는 여러 겹이 됐네요 이제 구도가 그렇죠 그러자 병력이 증파됩니다 메이디다우 편집지는 집회를 좀 하게 해달라고 어찌됐건 11시면 해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경찰은 그걸 거부하고 8시 30분부터 강제 진압을 시작해요 300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경찰 폭력이 원칙이 익숙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금방 해산은 돼요 해산은 되는데 문제는 집회 주동자들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또 검찰이 좀 세게 치죠 왜냐하면 반란미 국가 반역 혐의로 기소를 해요 그래서 14명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반란미 국가 반역 혐의면 최고형이 가능한 그렇죠 그냥 뭐 계엄하니까 사형 가능하죠 계엄하에는 사형이 가능한 범죄가 엄청 늘어나잖아요 계엄 겸 이터널 계엄이잖아요 그렇죠 황신재의 경우는 입법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구속을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면책을 풀어야 되잖아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원 결의가 필요했는데 알 수 없는 형태의 비밀 회의가 열려서 알 수 없는 형태의 비밀 회의? 그날 새벽에 그의 구속 카톡방 같은 거 결의가 대댄지 구속안이 동의가 되고 유일하게 황신재만 12월 11일 다음 날 체포가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의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알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 외쪽에 변호사들이 좀 있었어요 변호사들이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피고인 한 명당 두 명의 변호인을 붙이는데 이때 이제 황신재의 변호인이 지금 요즘 많이 듣던 이름이 나옵니다 네 후일 이제 타이완 최초의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는 천수이벤이 황신재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 그리하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천수이벤은 동년배이기도 하고요 이력도 비슷하고 그래서 노무현과 정말 많이 비교되는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 음악을 듣고? 또 음악을 들어? 음악을 왜... 강남사건 아 그렇죠 잘 알아 음악은 뒤에 만들어 붙이는 건데 강남사건 강남사건 조어도 되찾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구심점이 무언가가 에네르기가 생겼다면 그것이 이 메일이다우 집회 사건으로 인해서 아 이 계엄 잘못되어 있고 국민당 정부의 통치는 매우 잘못되어 있으며 이것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열망이 표면 위로 떠올랐고 아무리 새롭게 반근교육을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80년대가 옵니다 강남사건이라는 이름을 방금 안드로이드에게서 들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장영자가 강남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사건 이런 게 아닙니다 우선 메리다우 사건의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광주처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초대규모의 사상자가 몇십 년 전에 이미 나왔거든요 잡지에 엄청나던 구독자들은 느낀 거죠 8만 명 정도가 정기구독을 했고 이 시대는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니까 돌려봤을 거 아니에요 돌려보죠 고등학생도 저 같은 고등학생들을 봤을 테고 도서관에 있고 이발소에 있고 자주 놀러가는 친구네 집 아버지 서재에 있을 겁니다 형이 대학생인데 우리 형이 이거 봐 이러면서 고등학생도 돌려볼 테고 휴양지에서 돌아다니고 그렇죠 엄청났던 구독자들은 타이완이 변화되어야 해물 그리고 국민당이 일단 독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서로에게 이 집회를 통해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되게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연대감 첫 번째 집회는 특히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야당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에서 당회라는 아주 느슨하게 불리던 사람들은 당회가 당 이름입니다 당 바깥 메일이다오 잠지의 발행과 대성공 그리고 진압되긴 했지만 집회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죠 뭐였구나 누가 심지어 저 사람은 국민당 사람이래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할 거예요 언제 집회에 처음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2008년 이건 뭐 이제 정말 집회 처음 나왔을 때 가장 감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나랑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네 뭐였구나 이렇게 많이 모였네 이건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네 처음에 진짜로 환타님은 전문 시위권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문 시위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집회를 처음 나가봤어요 그럼 전문 전문 아니야 엘리트네 엘리트 그리고 지금 이제 공소쇼가 끝나서 말하시는데 고3 때 화연병을 처음 던져봤죠 재수사 안 되라 재수사 아니 UMC도 시위 나가봤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갔어요 처음 가고 네 물론 인상이 더러우니까 사수대를 시키죠 앞줄에 서거라 이것을 들어라 그때 제가 무엇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모닝스타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시위 같은 현장에 나가본 적은 없고 우연히 약속 때문에 그때 2008년인가요? 광화병 때요 그때 광화문에 술 먹으러 나갔다가 약속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 시골에서 놀러 온 친구가 이분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그때 전 보지도 못했고 고땡땡이잖아요 고땡땡이 고땡땡이가 저하고 유면상 PD 친구 고땡땡이가 있어요 얘는 R&B 되게 좋아하고 호래자 랩 연습하고 그러던 익산의 촛놈이에요 이놈이 2008년에 촛불문화제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눈 뒤집어지죠 눈이 확 뒤집어지죠 대학교 때 맨날 보던 거라 야 오늘 좀 촘촘히 쌌네 야 요즘 애들 주차 잘하는 거 봐 버스 봐 버스 이러고 있는데 철벽 싼 거 보고 쟤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것들이 시방 뭘 하는 것이요 이러면서 목소리가 쫙 깔리더니 되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출 걸어요 보면은 그런가 봐요 저는 집회를 자주 나왔으면 몰랐는데 전수희 강환타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분노해서 경찰과 맞서기도 하고 국민당과 맞서기도 하는구나 그게 엄청난 용기예요 개인 개인이 조직이 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는 옛날에 저러면 저러지 않은 사람도 죽였다던데 저 사람들은 미쳤나 용기 있는 건가 누군가는 미쳤다고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저기에 합류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약속을 가고 누군가는 가던 약속을 가 마음이 뜨겁게 약속을 가고 아, 술집이었겠네 가자 대외적으로는 타이완의 유엔 축출 그리고 보호국에 가까웠던 미국과의 단결을 꾸면서 과연 이 검열받는 관제연론이 말하는 대로 지금이 태평상대인가 국민당은 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했죠 여기 설상가서는 1980년 중국이 대외개방을 선언합니다 이제 그나마 중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유일한 부심의 나라는 이제 모든 면에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80, 90년대의 대만의 언론은 언제나 중국과 소련을 한 세트로 묶어서 경제적인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하죠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런 불안한 시절 1984년 미국에서 한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이름은 류이량 아, 종씨네 네, 유씨죠 이름은 류이량이라는 본명이고요 필명은 장란 장란 우리식 한자로 읽으면 강남이에요 강남이라는 필명은 소설가인데요 당시 타이완의 총통이자 장제스의 장란이었던 장진고의 일대기를 다룬 장진고전이라는 전기를 쓴 사람이에요 자, 무소불위의 권력자의 세습한 왕자님의 오토바이오 그래피를 쓴 사람 이면 권력에서 멀거나 권력에 척을 졌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닌 거 아닙니까? 내부의 사람이죠 내부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네, 사건이 좀 재밌는 게 장진고의 전기를 너무 잘 쓴 덕에 장진고 주변 사람들 정확하게는 장진고의 정적에 대한 글을 비난하는 전기를 써달라는 의뢰를 받아요 아, 오다가 몰려 들어오는구나 네, 그래서 이걸 쓰는데 장진고의 전기를 쓸 때도 사실 전기 쓰려면 별별 자료 다 보잖아요 어두운 자료도 보게 되고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아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장진고의 정적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흑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이제 나중에 대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의감의 반론인지 모르겠는데 장난은 아, 돈을 덜 줬던지 아니면 자료를 너무 많이 봐서 국민당과 장진고의 비리를 너무 많이 알게 됐든지 내부고발자가 됐거나 내부고발자가 됐든지 장진고와 국민당의 비리를 비교해서 폭로해버립니다 그러자 타이완 정보국은 중국계 마피아를 고용해서 후에 사건이 발생 후에 밝힌 사실인데 류이량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자택에서 권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한국의 김용욱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죠 권력 내부의 중정부정을 알고 있던 모든 정보를 가지고 미국에서 청문회까지 나갔던 일단 미국당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이고 공개적인 암살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발끈하는데 게다가 문제는 이 사람이 미국적 자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아무리 까는 사람들도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부러워하잖아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땅에서 자국민을 타이완 깡패가 죽인 거예요 암살을 정치적인 이유로 보통 우리가 요즘 보는 미국 전쟁 영화 이런 방식으로 보면 지금 당장 대만을 토벌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형분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미국인을 위해서 아작을 내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래야 될 거기 대만에 있는 석유라는 석유로는 다 뺏어버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용욱이 미국 시민권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땐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암살자는 셋입니다 이들은 무사히 다음 날 타이완으로 도피합니다 어쨌건 미국 시민권자의 살해 사건이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의외로도 강경하게 FBI가 이 사건을 투입이 되고요 류양의 거주시기 경찰서인 샌프란시스코 데이리스티 경찰서에서 사건 발표를 하는데 범인이 타이완으로 도주했다 대단하네요 금방 파악하네요 이건 뭐 여론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땅에서 우리 시민을 죽인 놈이 대만으로 간 거예요 미국은 처음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는데 타이완이 거절을 하니까 하원에서 용의자 2명의 미국으로 신병인도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합니다 무려 387명이 찬성을 하고 2명밖에 반대를 안 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이 되는데 2명은 뭐 딴 데 받네요 거의 국부의 아드님이신 작은 국부께서도 똥배짱이 좀 있으셔가지고 타이완은 미국과 타이완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 인도를 거부하고 자국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버려요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자신들이 고립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고립을 계속해서 악용하거나 활용하려고 들면 북한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겠다는 생각인 거 아니에요 되게 단선적인 판단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해결이 될 줄 알았죠 미국의 어마어마한 공세가 이어집니다 일단 뉴욕타임즈가 84년 12월 4일자 지면에서 지면 하나를 다 쓰는데 국민당과 조폭들의 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쓰고 암살 사건에 장진고의 이복 동생이 개입했음을 폭로합니다 아 트라이엇까지 끌어들였다 미국 언론은 그렇죠 이 문제에 삼합회 자 이제 그러니까 공은 미국 행정부로 넘어갑니다 84년이면 대통령은 그 영화배우 오빠입니다 잘생긴 오빠 영화배우신 로날드 레이건이었는데 불과 1년 전인 83년 9월 1일 날 우리도 아는 삼아는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상공에서 격추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미난기에 대한 소련의 테러라고 규정을 하면서 실제 지금과 같은 약간 반테러 전선이 구축이 되고 대소련 정책이죠 테러와의 전쟁 같은 선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1년 전에 그렇게 소련을 신나게 비난했는데 지금 자국에서 자기 우방국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레이건 행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실패 때문에 테러 세력이라고 그들이 명명한 세력들에 의해서 득을 많이 받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상황이 이쯤 생각해지니까 당의 잡지들이 신나게 또 포문을 엽니다 어쨌든 그 명분은 나라 망신이니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초대형 경제 스캔들이 타이완을 덮칩니다 일종의 투신사 불법 대출 사건인데 어맹뿌요? 네 저축은행 사건이요? 네 무엇보다 강남 사건 이후로 미국은 타이완의 민주화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그전과는 차원이 다른 하원 결의문까지 채택을 해요 타이완의 민주화를 위한 그리고 결국에는 타이완 관계법을 재검토하겠다고 름장을 놓습니다 네 아 요런 데까지의 이야기 아 요것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들은 이야기 아시아의 어떤 나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부에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와요 그는 거의 100% 독재를 해요 나쁜 아빠죠 나쁜 아빠다 네 나쁜 아빠 배드 파더들이 해요 국부가 되어요 네 그래서 국부가 몇십 년을 자기가 해먹으면서 막 국부를 긁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환부를 그래서 그 환부가 있음을 대중이 눈치채요 움직여요 결국 그 환부를 도려내주는 건 미국인 경우가 많아요 아 의외로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칩니다 강남 사건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광고를 네 한번 터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 나눠보죠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못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유래 성분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 봐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 그리고 민진당 미국이 개입합니다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랑 조금 다르죠 미국의 역할이 좀 컸죠 여기는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부랴부랴 40년대 얘기예요 태평양함대를 타이완에 배치했고 요즘도 이런 거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이유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도미나 현상을 막겠다는 거였고 일본의 공산을 막아서 태평양 라인을 보호한다는 거였잖아요 남한을 잃으면 일본을 수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죠 남중국해에서는 이 역할을 타이완이 맡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지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완이 뚫리면 바로 필리핀이에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필리핀 끌고 내려오면 폴리네시아까지 뚫린다 호주도 뚫려요 잘못하면 때문에 미국은 1979년 타이완과 단교를 하긴 했어요 중국과 수교를 하고 그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요즘에 한미관계를 능가하는 혈맹이었죠 2차 대전 때 진짜 혈맹이었고요 같은 작전을 폈으니까 승전국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문제는 중국과 수교를 하고 타이완과 단교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중국이 타이완을 그냥 어차피 국력상 차이가 있으니까 먹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그래도 타이완은 미국이 커버를 쳐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특이한 국내법 하나를 만듭니다 바로 미국의 국내법인데 외국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유래가 없는 초유의 법이 탄생을 해요 그 이름이 바로 타이완 관계법이란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외국 수호법 그렇죠 국내법인데 우리는 이 나라를 수호할 거야 옆집 부부의 평안을 우리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와이프랑 약속하고 신기해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대타이완 무기 수출에 관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파냐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도 중국에서도 거의 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우리는 계속 팔겠다 이런 뜻이죠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겠다 언제까지 팔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팔겠다 그게 굳이 법까지 필요해요 그렇죠 미국은 대대만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이 뭐라든 팔겠다 미국은 대만 해역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미국은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웃기죠 법인데 포회보예요 축간다 수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그러니까 이 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법이 법에 왜 있어요 그럼 이건 수정법 안 먹어요? 모르겠어요 미국법에 대한 물건을 모르겠어요 이건 찌찌뽕 1500년 가져간다 페페페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뽕 찌찌해야지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어찌됐건 우리는 갈 길 가겠다 아 중국의 양안 정책을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간다 대만을 보호할 거다 대만은 우리 거야 그렇죠 미국은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역시 이 문제도 중국 문제에 관한 우리는 타이완의 입장을 일정 부분 지지한다는 뜻이죠 아 대만더러 중국과 협상을 하라고 등 떠밀지 않겠다라는 건 대만이 중국과 협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도 되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여간 대만이 중국 손에 못 넘어가게 하는 법이네요 여기서 첫 번째 무기 수출권에 대해서 제한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실제로 미국에 대해 타이완에 대한 여론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국에 가서 자국민 죽이고 간 다음에 범인도 안 내놓고 저렇게 버티는 뻔뻔한 애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얘기를 주장하면 왜 우리 피를 흘려서 이들을 보호해줘야 합니까 하는 거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어깃장 그리고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의 어깃장은 정말 무섭죠 영원할 것 같았던 국민당 정부가 의외로 이 일에 정말 흔들립니다 지난번 미얀마 편에서도 말했지만 국가 단위의 변화라는 건 전적으로 국내의 힘만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타이완처럼 미국의 양해가 국가 안정과 직결되는 나라는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직결된다는 건 다른 변수가 너무 무게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시기쯤 1986년 9월 28일 이때는 메이디다오 사건의 주범들이 대부분 황신제를 제외한 석방이 돼요 이 사람들은 지지자들을 모아서 약 132명이 타이페이시내에 있는 원산 대반점이랑 꽤 큰 호텔이 있는데 아 이게 중국집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집이니까 중국집이란 중국 호텔이에요 짱깨집이 아니에요 짱깨집이 아니라 반점만 들어가면 그냥 유엔샨 타판디엔 유엔샨 타판디엔에서 모여서 유엔샨 타판디엔 원산 출신 아주머니가 명태식회를 하는 그런 중국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때 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어렵게 웃기신다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 외출마자 후원조직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보여요 하여간 당을 만든다는 말은 죽어 곧 죽어도 못하는군요 당 외출마자 후원조직이래 그래 놓고서 느닷없이 깃발로 하나 닦아내더니 민주진보당의 창당을 선언합니다 아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3.1 민주구국선언 같은 거죠 결혼식 한다고 보여가지고 네 그래도 만들었네 이게 민진당의 발기대회군요 네 처음 창당이 됩니다 참고로 계엄령화에서 국민당 외의 정당은 불법이자 국가 반역이에요 정당을 창당하는 게 또 한 14년 살 수 있는데 이젠 거의 기진맥진해진 장진과 총통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진당의 결성은 불법이지만 처벌하진 않겠다 라면서 이 상황을 묵인해버리고요 시속 80km 단속 구간에서 88km 넘어간 것 정도로 봐주는 수준 그리고 이해에 외신가의 기자회견에서 3대 세습은 없다 내가 죽은 후에는 헌법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진일보했네요 네 민진당도 이제 이제 우리도 잡혀가겠지 하고서 창당을 들컥 했는데 안 잡혀가는 거예요 고마운 걸? 이러면서 우리도 숨고르기를 좀 할까? 이러면서 총통 짜 그래서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군요 그래서 한 몇 달 일종의 휴전이 이루어지죠 환타님의 해석에 의하면 장진구가 지쳤다 지구력을 잃었다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민당에서 있기도 장진구의 결단으로 평가를 하죠 장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승만의 전기를 볼 때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승만의 위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수호됐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승만은 하나도 모르고 밑에 놈이 이 기분이 다 해먹었는데 이승만은 시위를 보고서 국민이 날 원하지 않아? 그럼 내가 나가야지 라고서 그러니까요 그런 컨셉을 얘기하잖아요 대만의 어머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노태우만 하더라도 그때 작은 총통께서 큰 결단을 하셨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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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지금 그분들의 은혜로 민주주의를 떠들겠더니만 그분들의 아버지를 욕해 이것들이 이런 배음망득한 것들 이러겠죠 1987년 7월 15일 그러니까 민진당이 차단된 지 10개월 후 장진구는 38년 58일 만에 계엄명 해제를 선포합니다 39년에 한참 모자라네요 그렇죠 그렇죠 38년은 해야지 이러고서 이제 타이완의 계엄명 해제는 한국의 6월 항쟁과 달리 전면적인 시민사회의 승리라고 보기에는 좀 우려가 따르는 면이 있어요 그건 한국의 6월 항쟁이 이상한 겁니다 전면적인 시민사회의 승리 참 그동안 본 적 없습니다 저희 하지만 계엄화의 타이완의 상황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혹했기 때문에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역시 민주주의는 한국이지 이런 부심을 부릴 것까지는 또 없어 보여요 매우 그렇습니다 사가들은 강남 사건이 2대에 걸친 장씨 왕조 몰락의 신호탄이라고 현재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보 당국의 무리한 공작이 38년에 걸친 청권동치의 종지부를 짓게 된 거죠 한국도 이렇게 잘 키운 정보수장께서 대통령을 암살했던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는 결코 지금 통과된 테러 방지법으로 국정원의 힘이 비대해지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이태폰도 내가 쓴 게 아닌데 저희 집 고향에 가 쓴 것 같네요 전일이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유행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죠 그렇죠 고양이가 대본을 씁니다 전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이런 건 그건 유행에서 약간 떨어지고 판사님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더 전이에요 고양이가 최신이에요 난 봤다니까 환타님네 고양이 잘 써 고양이 봤잖아요 유려해요 이쁘게 생겼죠 노묘께서 아주 탁문이세요 고양이 키우세요? 태고도예요 그래요? 엔터도 눌러주고 테러 방지법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1987년 개협령이 해제됐습니다만 전면적인 민족이 이루어진 게 아닌 게 여전히 언론 통제 같은 경우는 한국 국가보안법경에 국가안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고요 그냥 이제 뭐 개협령 해제로 얻어진 거는 정당 절사의 자유정도로 확보된 거죠 왜냐하면 입법원도 아주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해결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냥 개협령이 해제되면서 통행금지 해제되고 문제는 이 정도죠 그냥 민진당이 정말 합법정당이 된 거 정도 하지만은 입법원과 국민대회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종신직입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뭐 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국민에게 돌아오려면 멀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듬해 어찌됐건 장진권은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세요 저세상으로 갑니다 당뇨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한 달 앞둔 1년 앞둔 시점에서 어찌됐건 개협령을 해제한 탓에 평가는 좋아요 아버지 장재수처럼 막 이렇게 악마처럼 까지잖아요 대만 독립파들한테도 자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은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타이완에 오늘 이 시간에 1950년대부터 1988년까지 와봤습니다 건성으로 들어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타이완은 정말 빼박이에요 빼박 그죠 캐나트 심지어 대치할 수 있는 인물도 등장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지어 막 변호인도 등장했어요 그 자리에 그쵸 딱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바보같은 국부도 있었고 바보같은 국부도 있고요 네 다행히 국부 2대는 안 갔네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지금이 2대구나 여간에 비슷비슷한 이야기 1988년까지 왔고 내일 이 시간에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는 자신 없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조수 이광환 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간장게장 사장님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사는 음식은 못 믿는다고 사지 말래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녹원 간장게장 녹원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입맛 까다로운 어르신들도 녹원이라면 푹 빠지십니다 간장게장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니윈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니윈 레더 바른 선택 바른 선택 끼러구구 끼러구구 지금 저희들이 녹음을 170회 목요일자 순서에 녹음을 끝낸 지금 이 시간에 이세돌 구단이 첫판을 지금 내준 아 좋소 어 저때요? 상황인데 끝났어요? 아니요 뭐 이제 네 판 더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첫판은 끝난거냐고 네 첫판을 내준 것으로 아이야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되게 유명한 온라인에 요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제한맨 그건 뭐예요? 제발 한국인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즈 좀 응원합시다 아 나 알어 알어 그게 뭔 소리예요? 제한큐 뭔데요? 그건 제발 한국인이면 옛날에 박지성 클럽 뭐였죠? QPR 응원합시다 아 우리 편을 가르는 방식이 매우 원시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지능을 써서 하는 스포츠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간이 하든 혹은 우리가 게이머로서 AI가 하든 인간이 이루어놓은 무언가를 가지고 겨루는 것이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IBM에서 나왔던 딥블루였나요? 딥블루 예 인간을 이겼죠? 카스파로프 씨 뭐 이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 선수도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쌓아올린 작품이잖아요 제발 인간이면 뭐 응원 인간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 하는지 저는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이세돌 응원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응원해도 돼 민족주의자잖아 이세돌 구단에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아니야 그래도 돼 이세돌 구단은 원래 팬이면 뭐 응원해도 되지 뭐 저는 일단 바둑팬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바둑으로서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만 많이 들어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AI도 인간을 이길만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여태는 없었죠 우리 게이머 입장에서 알잖아요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엔 컴퓨터가 무슨 수로 이용호를 전성기의 이용호를 이겨요 맞아 맞아 스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스타든 뭐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네 근데 AI가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나 발전되나 보고 싶어요 그러게 그냥 궁금해요 저는 그럼 배틀넷에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사람 들어오는 거 그렇죠 나랑 수준 맞는 놈하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인간이 진 게 아니고 인간이 이긴 거고요 그냥 인간과 인간이 하는 거고요 인간들이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문화학 시간에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저 논문을 쓰다가 그렇게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신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지점을 뜻하는데 그리로 가고자 하는 도구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로봇이 아닌가 한다 인간이 신으로 가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그걸 누가 썼다고요 제가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권위 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아톰처럼 생겼는데 내가요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머리 머리 스타일리 넓잖아 아톰 나에서 모해와 시키면 아톰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모해와는 그래요 눈깔 괴물이 되면 아톰인 UMC 책임 프로듀서와 유명상 겨고지 험지 PD 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정수희강 환타님하고 대만 이야기 마지막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 뵙죠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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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